한지선씨가 출연하고 있는 이 드라마 게시판에 네티즌들이 지금 부글부글합니다. 부끄러운 줄 알고 하차하라. 연예계에서 연구 제명시켜야 한다. 반성한다는 사람이 자숙없이 계속 활동을 하느냐. 활동 중단하고 드라마 하차해라. 작년 9월 사건인데 왜 드라마에 버젓이 나오느냐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고음병으로 머리를 내리치면 살인미수 아니냐라는 의견과 드라마 제목을 좀 패러디한 분이 있습니다. 추면에 폭행합니다. 드라마 제목이 추면에 뭐 그건가 보죠? 잘 안 봐서 모릅니다만 추면에 한 대 맞자로 제목을 바꿔라 라는 의견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이 그냥 단순하게 연예인이 어른한테 폭행했네 이런 거를 넘어서서 몇 가지 좀 짚어봐야 되는데 저는 대표적인 주폭 행위예요. 주폭이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주폭은 소위 아저씨들이 술 먹고 길거리에서 행패부리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달리는 차이외에서도 저런 식의 주폭행위를 하면 그거는 다른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종류의 주폭행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묻지마 폭행입니다. 묻지마 폭행이다. 왜냐하면 특별히 타고 있었던 승객이 아니라 중간에 난데없이 끼어들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묻지마 폭행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과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마음을 다친 택시기사님은 앞으로도 계속 여기서 생계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아마 외상후 스트레스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얼굴 예쁘장하고 알려진 젊은 아가씨도 이런 식으로 주폭 묻지마 폭행을 하는데 세상에 손님이 탈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조금 조금 내려앉겠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분에게도 상당히 위해가 되고 또 타는 손님하고도 믿지 못하고 한 차에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사과가 단순하게 이 사과에 대한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에게 트라우마를 없애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다. 그리고 또 법적으로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있는 거에 대해서 손수 변호사가 좀 아쉬움을 말씀하셨는데 집행유예가 법적으로는 그동안에 특별히 법적으로 유사한 나쁜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의미지만 공인에게 주는 집행유예의 의미는 자숙하고 반성하라라는 그런 의미까지 같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없이 집행유예 기간을 보내고 있구나라는 많은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안타깝고 또 바로 잡혀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20대 혹은 30대 젊은 분들이 나이가 많은 고령의 택시기사에게 이른바 행패를 부린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온 국민을 공분케 했던 30대 남성이 택시기사에게 동전을 뒤버던져서 결국 택시기사가 사망했던 사건 불과 몇 달 전 있었던 사건 많은 분들이 아직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사건과 이 사건 묘하게 닮았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놀랑이 뵀던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aware of the clip 뭘 가요 앞으로 가 가 가라고 욕하지 말고요 가 가 흐 흐 옷 밖에 얘기하니까 가 응? 아니 왜 왜 없 suficiente 왜 자꾸 틀틀거래 이 말하면 가지 응? ㅈ 죽겠지 왜 이렇게 해 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실 이 사건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공분을 했는데 최근에 이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돼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는다는 소식까지 지금 전해주고 있는데 박 교수님, 26세 한지선 그리고 30대 남성 요즘 왜 그런 겁니까? 글쎄요. 정말 동영상을 보니까 더 리얼하게 와닿는데요. 이런 폐련적인 범행들이 20대, 30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 정말 개탄스럽고요. 저도 한지선이라는 연예인 처음 봤는데 정말 지고지순한 모습으로 어떻게 그렇게 극악무도한 행태를 보일 수 있었는지 싶습니다. 그 영상으로 보신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도 그렇고 학교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학교에서 인성교육이 좀 더 이루어지고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그런 교육이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은 너무 당연하지만요. 요즘에 창의융합형 인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인성교육 강조해야 되겠다는 생각 새삼 해보고 인성교육진흥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이 좀 더 적극적으로 실행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취업교육뿐만 아니라 가정교육이 안 돼 있는 것도 학교에서 인성교육까지 되게 하는 그런 법이다. 제가 진짜 너무 영상을 보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공부를 하셨을 텐데요. 드는 생각이 한지선 씨 측이랑 거의 비슷한 측면이 있거든요. 한지선 씨의 소소차의 해명이 이렇습니다. 주어진 법적 책임을 수행하였으며 앞으로 남은 법적 책임 동안 수행할 예정이다.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법대로 해라. 나는 법에 주어진 대로 벌금의 집행령이 나왔으니까 내 책임 다 했으니까 나는 거 다 하고 끝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추가적인 행동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음주운전했던 사람들은 그냥 다 음주운전 법적 책임만 끝내면 끝이에요. 그동안 왜 연예인들이 음주운전하다 걸려서 사실상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거기다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는 기간을 갖겠습니까? 이 동전을 던진 남성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런 생각할지 잘 모르겠는데 법대로 해라. 법대로 해라. 실질적인 법적 절차를 밟게 되면 그렇게 엄청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법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앞서 소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의 가족이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이런 극악무도한 일들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의원님이 얘기했던 교육에 관한 문제부터 생각할 지점이 너무 많은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채널A가 단독 취재해서 보도해드렸던 한지선의 다짜고짜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보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